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최종 우승자 바로 이상정씨입니다 오늘의 시청자 문제 다음 중 맞는 말은 1번 절단나다 2번 절단나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말 교리기 누리집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선생님 잘 지켜봤니? 선생님 오늘 정말 아쉬웠지만 다음번에 도전해서는 꼭 달인 될게 너희들도 멋진 중학생 돼서 다시 만나자 해저부활전에서는 달인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영고성방송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우리말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금줄에 들어가는 생솔까지 솔이라는 이름을 떠올려서 지켜됐고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결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때맞춰 손님이 오면 발이 길다고 하거든요 피동형이 치이다고 잔잔한 풀들이 나오는 고민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아는 것은 다 맞추자 멋진 아빠의 참머슴 달인으로 보이겠다 오늘의 우승자 이상종 오늘의 최종 우승자 바로 이상종씨입니다 이상종씨 오늘 우승할 걸 예상하고 오셨나요? 정말 옷도 멋있게 차려입고 나오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상종씨가요 예심에서 1등 하셨죠?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1등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의아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따로 제가 이제 시간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큰 딸이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앞에는 낱말을 적고 뒤는 프리를 적고 해서 쪽지를 만들어줘서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고요 그 다음에 고요일을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순우리말 사전을 하나 사긴 했는데 그냥 깊게는 읽지 못했습니다 탄탄한 기본기 위에 또 따님이 도와주셔서 준비까지 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상종씨가 오늘 우리말 달인 제31대 우리말 달인에 도전을 하게 될 텐데요 달인에 오르게 되면요 3,210만원의 상금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상종씨가 풀게 될 문제판 보여주시죠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죠 세로로 2음절입니다 이것은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의 거리를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지마이거가 좀 짧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길이 길이 맞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워 마음속으로만 애달파하는 일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소녀는 짝사랑하는 소녀에게 고백도 못하고 이것만 했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안타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아쉽게 놓쳤고요 이어서 3번 문제는 세로로 3음절입니다 이것은 도리나 지식, 사상, 기술 따위를 알게 함 또는 그 내용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스승의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가르침 가르침 맞습니다 이것은 애가 타거나 긴장하였을 때 입안이 말라 무의식 중에 힘들게 삼키는 아주 적은 양의 침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긴장이 되어 이것만 삼켰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마른 침 마른 침 맞습니다 이것은 산의 맨 위를 이르는 낱말입니다 같은 말로 산머리, 산 꼭대기가 있는데요 얼굴에 가장 윗부분을 가리키는 말이 들어간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가르마? 가르마? 아닙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가로로 삼음절입니다 이것은 이를 맺어 마무르는 일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아울러 매듭의 단단한 정도를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